날씨였습니다. 이게 무엇인가? 나리 빅 땅을 드나들며 무사내들의 마음을 흔들었다던 흑모란 그 흑모란의 전모가 이것이란 말인가? 너의 판단을 흐르게 한 것이 무엇인가? 너의 정신줄을 뒤엉키게 한 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이다! 살려주십시오. 넌 내 소유물이라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내가 결정한다. 내 놀아는 인재들만 모인 자리 아니었는가? 용도의 회원에 장안의 제일이라는 자들이 어찌 식기 하나를 풀어내지 못하는가? 고맙습니다. 부팽천 다리 위에서 말 앞을 가로막고 나섰던 당도란 당도란 욕망과 분노로 이글거리던 그 날것의 눈빛이 마음에 들었다. 지금은 마음에 안 드십니까? 그 욕망과 분노는 오직 정삼품 숙부인 휘음당의 것이어야만 한다. 천한 주막집 딸년의 복수심 따위가 섞일 자리가 아니란 뜻이다. 네가 쫓던 고려지 비법에 담긴 양료 관움도는 내 손에 들어왔다. 네가 살아남을 길은 그 속에 담긴 비법을 캐내어 그들보다 먼저 제대로 된 고려지를 만드는 것이다. 얼마든지 너의 노리개가 되어주마 지금껏 그리 살지 않았다냐 뭣들 하는가? 반드시 불어야만 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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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